타잔이 숲속의 친구 넷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. 타잔이 찾아야 할 네 친구는 어디에 숨어있을까? 에이 자신 있지. 좋은 그림 찾기야? 자신 있지 이거. 저기, 저 나가면 돼요? 만지기 없기, 만지기 없기. 나 이미 다 찾았는데요, 거의? 뭐라고요? 세 개.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저 가리지 마. 저 세 친구, 숨어있는 친구. 아, 다 가까워질 거면. 오, 잠깐만. 잠깐만. 보여? 안 보여? 보여? 저 보여? 눈, 코, 입. 에이. 에이. 아, 진짜. 아니요. 눈, 코, 입. 에이. 눈, 코. 에이. 입. 그런 거로 가면 한 100마리로 숨어있어요. 이리 오세요, 이리 와서 보세요. 네, 아니요. 오세요, 오세요. 가운데로 오고 싶어서. 가까이 오세요. 여기 질서가 너무 없는데. 약간 기린 얼굴 같지 않아? 아니, 그냥 나무 자체가 코끼리 코 같지 않아? 대박. 코끼리 어디 숨어있는 거 아니야? 저 나무들이 다 동물 다리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송충이, 가랑이 사이일 수도 있어요. 아니, 대놓고 보이는 애들은 찾아야 되는 애들이야? 원숭이? 원숭이랑 새랑 3마리잖아, 지금. 친구 내 거, 스마트치라고.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 거야? 눈. 에이. 진짜로? 진짜로? 이렇게 하면 다 눈 코인이네. 눈 코인이 많아, 지금. 왜 안 붙여줘요, 요즘? 쿨 귀여워. 이렇게 봐. 제작비가 없어? 이렇게 보니까 눈 코인이 엄청 많아. 여기 눈 코인 받자, 눈 코인 받자. 눈 코인 받자, 눈 코인 받자. 눈 코인 받자. 100마리를 넘어요. 눈 코인 받쳐요. 여기 입술 두터운 남자 보여? 머리 이렇게. 오, 진짜? 눈 코인. 그렇지? 약간 멍하네, 이 남자는. 타잔 친구면 다 동물이에요? 진짜 대답 안 해줬어. 진짜 대답 안 해줬어. 눈 코인 씨가 얘기해도 안 달라. 생선들도 많아. 생선들. 생선 친구들. 눈 코인 너무 많아, 진짜. 정답. 진짜? 내 얘기 다 찾았어? 눈 코인. 있어요? 없어요? 눈 코인. 새랑 원숭이 포함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? 바로 해요, 여기서? 이장훈 씨 10초 드리겠습니다. 어, 진짜. 크게 봐, 크게. 그래. 크게 봐? 하나 맞췄어. 해봐, 해봐. 판넬 드릴게요, 판넬. 새랑이 눈 코인 있어요, 없어요? 있어, 있어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모양이 보이는 거. 사장이 네 명의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. 원숭이. 셋. 친구. 또 한 마리. 그리고 우리가 계속 찾고 있던 그 눈 코인. 눈 코인? 눈 코인 어디 있어? 뭐야? 뭐야? 코끼리. 아! 어? 코끼리네. 아, 코끼리다. 아니, 코끼리 코 같아. 아, 코끼리. 대박. 우와. 우와. 내가 이제 코끼리 구하라고. 먹게 됩니다. 우와. 0.3점이라도 좋고. 와, 코끼리. 멀리 봐야 돼요. 멀리 봐야 돼. 나무가 전부 다리일지도 모른다는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? 그 너랑 나랑 콜라보 한 거야. 아, 형 수고 많으셨어요. 아니, 그럼 지금 얘는 술바꼭치 하고 있는 코끼리가. 형, 제가 저 눈 같다고 한 거 기억나요? 아니,